경남, 경북, 대구 인테리어 착한 가격에 고급 퀄리티를 뽑아내는 인테리어 회사 이레하우스입니다. 이만큼 가격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. 공간이 업그레이드되는 변경 인테리어 업체 이레하우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무의 서정입니다. 저번에 이어 2부입니다. 자 13년식이죠. 10년된 아파트 진천동에 위치한 AK그랑폴리스입니다. 신기합니다. 요새는 인테리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잘 선별을 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부합을 하면 보다 또 효과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10년된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베란다와 주방을 수납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방을 극대화시키고 해야지 아파트가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동시에 수납장도 이렇게 대형 수납장으로 맞춤으로 제작을 했죠. 그래서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부분이 세련된 공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수납장이 아니라 문으로 되어 있고 베란다 통로입니다.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수납장도 설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보다 나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세련된 보이지 않습니까? 1위 하우스는 변경 인테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가격도 대구에서 아마 최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믿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. 견적보로 바로 나가겠습니다. 자 안방은 한면 벽 전체를 불빡이장으로 놓고 운하시는 대로 수납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. 맞춤 시공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ED 매입 등으로 화사한가 고급스러움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죠. 저는 인테리어가 깔끔한 스타일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이 화장대도 손잡이 없이 깔끔한 스타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거울도 화이트톤 테두리로 되어 있어서 보다 깔끔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. 화장실도 군더기가 없이 심플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큰 타일을 사용하였고 치우실까봐 최고급형 힌페 휴즴드를 설치하였고 고급 제품입니다. 무료 기능이 복합 한풍기, 공기청정기, 한풍기능, 제습기능, 바디드라이 기능, 온풍까지 한 번의 모든 기능을 이룡할 수가 있습니다. 최대한 화장실을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무덤하게 이런 분위기를 채택했습니다.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낫나지 않습니까? 모든 도기와 장은 불편함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. 은은한 밝은 톤으로 고급스러움이 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화장실 정말 깔끔하고 호텔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진 집이 된 것 같습니다. 42평이 훨씬 더 큰 52평 같은 생각이 듭니다.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축아파트는 인테리어를 하면 굉장히 많은 면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면이 전체 불바기장으로 설치를 하고 간접조명과 LED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콘이 있죠?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게끔 설치를 하였습니다. 인테리어는 단순 교체가 아닙니다. 변경 인테리어를 통해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 비전입니다. 구축아파트 중에 드레스룸과 세탁실을 결합하고 생활에 더욱 편리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. 또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는 다른 인테리어입니다. 한번 감성해보시고 주저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착한 가격으로 최대한 고급 퀄리티를 뽑아내고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집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있습니다. 이 정도의 칼라티에 다른 회사보다 더 착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. 주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한가시죠. 주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